일정관리, 알람, 교통정보, 쇼핑, 영어검색까지 누구와 함께하면 생활까지 편리해집니다. 바쁜 아침, 신문 대신, 아리아, 오늘의 뉴스 알려줘! 한마디면 일자별, 시간대별 업데이트된 중요한 이슈를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 앱에서 내가 있는 지역을 설정해주면 실시간으로 날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날씨 정보도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아리아, 오늘의 날씨 알려줘! 오늘 명동 하늘은 흐리고, 아침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어요. 아리아, 오늘 미세먼지 어때? 실시간 날씨는 물론 미세먼지 농도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니 참 편리합니다. 또, 앱에 개인정보만 입력해두면 일정과 운세까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 듣고 싶을 때에도 이제 아리아를 불러주세요. 누구 모바일 앱 멜론 메뉴로 들어가 로그인해주면 연결 완료! 멜론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어떤 음악이든 바로 탐색, 바로 재생! 아리아,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틀어줘! 비 오는 날 음악 채널을 시작할게요! 가수와 노래 제목으로 노래 검색은 기분, 분위기와 기분에 맞춰 음악 추천까지 해준답니다. 이제 최상의 사운드로 멜론의 음악을 감상해보세요. TV를 보다가 궁금한 게 생기셨다고요? 복잡하게 검색하지 말고 음성으로 물어보세요. 위키피디아에 등록된 정보를 검색해 바로 안내해준답니다. 화면 하단과 음성 안내를 통해 어떤 정보도 빠르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TV를 보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물어보세요. 아리아, 편의점이 영어로 뭐야? 어떤 단어도 척척! 한영사전을 검색해 단어와 발음까지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배달 주문도 간단히 음성으로 말하면 훨씬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아리아, 도미노 피자에서 신메뉴 배달해줘! 음성명령만 내려주면 곧바로 주문이 진행됩니다. 도미노 피자 신메뉴 세븐 취즌 그래드 리프 피자 세트가 20% 할인된 2만 7,76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문 전 모바일 랩 메뉴에서 주소와 마이 메뉴를 등록해주셔야 빠른 이용이 가능하니 사전에 정보를 꼭 입력해주세요. 안내